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윤 대통령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오늘 여기에 한국일보를 보니까 여기에 한쪽에 윤 대통령 지지도가 한국갤럽 자료가 올라있네요. 이 자료를 얼마나 이렇게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지지도가 보면 2022년도에 상반기에 반전이 돼 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굉장히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갤럽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 같은 부분은 일단 논의를 하더라도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은 것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많이 손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정을 운영해 가는 것이 이제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기다가 이제 4월 10일 총선을 대표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참 국정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로 보는데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조선일보의 김대중 주필이 몇 달 전에 한 두 달 전인가 아마 글을 썼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4월 10일 총선에서 윤 대통령이 패배하게 되면 국정의 주도권이 완전히 더불음주당과 이재명 씨와 함께 넘어가게 되니까 그때 그냥 본인이 알아서 그냥 내려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그냥 좀 충격적인 그런 글을 써 가지고 그 이후에 이런 김대중 주필은 그 이야기를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한 두 달 전일 겁니다. 3월인가 2월 무렵에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에 패배를 하게 되면 그냥 헛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당신이 어려우면 그냥 제 발로 그냥 걸어내려온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도 그냥 그걸 공론화하기가 너무나 이렇게 거북살스러운 그런 주제인데 그런 일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여러분들 윤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선일보의 일면 톱기사에 한동훈 대표가 되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은 반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이제 무슨 생각이 떠오르신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걸 보고 그냥 웃음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 양반들이 정신들이 있는 거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당원들이 당대표를 뽑냐 국힘당의 당원들이 80%에 해당하는 당원들이 당대표를 뽑고 있냐 그런 이야기가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뽑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제가 단정적인 표현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역대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은 의욕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다들 쇼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냥 뭐 그냥 인연극을 벌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하단에 보면 검찰 측에서 민주당을 향해 가지고 대북 송금 판결까지 왜곡하려고 한다. 사법 방해로 응을 멈춰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국정이라는 것이 선거를 차지한 사람들의 놀이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정치 주제를 별로 잘 안 다룹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당신들이 당원들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의심이 들기 때문인 거죠. 당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모차하고 이런 협의회가 결정하겠죠. 그러니까 또 이 당대표가 되게 되면 약점이 잡히니까 찍소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윤 대통령이 뭐 자업자득인 거죠. 자업자득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뭐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무나 힘 빠지는 이야기니까 그러나 이 조선을 다 장식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이게 조선일보의 지금 여론 섹션이거든요. 국회의 정상화가 난망하다.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입법 없이 가능한 개혁 과제에 집중해야 된다. 아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런 입법 과제들을 정리해 가지고 아마 대통령실에 제출한 모양입니다. 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지켜보지 않고 여기 뭐 안을 보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게 있는데 61개를 제안을 했네요. 제안을 했는데 굵직굵직한 계획이란 것은 다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것은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이미 익히 예상된 바 있고 뭐 며칠 전에 보니까 한 조선일보에 제가 4월 3일인가 방송했던 내용을 그냥 문자로 다 정리해 가지고 한 분이 올려두고 그대로 됐네요. 그대로 그러니까 입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께서 우리말로 하면 그냥 헛수화비가 된 것이고 뭐 다르게 표현하면 합바지가 된 거고 그냥 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 여러분들 이 주장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입법 없이 가능한 개혁과제에 집중을 입법 없이 가능한 개혁과제가 굵직굵직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대통령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건 이제 뭐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되니까 뭐 인구 극감 비상 상황 아이를 낳아서 한 번도 키워보지 않은 사람 입에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총력전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아마 그냥 웃음을 띈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이고 3년 지나서 2027년에 정상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더라도 국힘당이 이길 수 없는 것이고 상황이 안 좋아 내년도에 이런 대통령 선거를 치르더라도 국힘당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동안 제가 여러 번 수없이 4년 동안 줄기차게 말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뭐라도 대통령께서는 하셔야 되니까 이제 그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의사들을 때려잡는 일을 열심히 하면 뭔가 본인도 일을 여러분들 직장생활 해보면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는 것처럼 본인도 여러분들 우쭐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사람이 가만히 앉아 의전만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3년 뒤에 하나 내년에 대성령 선거를 하나 이길 가능성은 미래일이니까 제가 없다 이렇게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낮은 거죠. 현재의 낮고 그 일에 가장 중심적인 행위자이자 책임자는 바로 윤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은 에너지를 가지고 그나마 여러분들 잘 돌아가고 있던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데 열과 성과 혼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참 딱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갈지 이미 시간은 지난 거지 않습니까 세상 만사에 다 때가 있는 것이고 윤 대통령께서는 본인 스스로 합바지가 되기로 굳게 결심하신 것이고 본인 스스로가 뭡니까 무능자가 되기로 여러분들 결심하신 것이고 본인 자신이 허수아비가 되기로 결심하셨으니까 바닥 상태인 여러분들 지지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전혀 없고 사람들은 다 뒤로 돌아서 가지고 비웃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죠 안 되지만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까지 막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헛심을 사용해 가지고 그 여러분들 단순하고 일밖에 모르고 일만 보고 살아야 한자만 보고 살아야 될 의사들을 옥죄는 일에 힘과 성과 열을 다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할 밖에야 그냥 빨리 내려와서 나가고 선거 치러 가지고 그냥 세 사람이 맡아서 일하는 게 더 낫다는 이야기가 시중에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제 능력이라도 없으면 그래도 사람이 정직하기로도 해야 되고 능력도 없는 데다 정직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능력이 없으면 사람이 겸손하기로 해야죠 능력이 없는데 또 고집은 뭡니까 황소 고집이지 않습니까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냥 3년 채우지 마시고 그냥 중간에 내려오셔 가지고 능력이 안 되니까 본인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4개월째 여러분들 의정충돌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끌어와 가지고 서울시 여러분들 의료원에 산하에 이런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상황까지 지금 갔습니까 그러면 현대 아산이라든지 삼성병원이라든지 세브란스 아니 서울대 의대는 적자가 지금 얼마나 누적이 됐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하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폼만 잔뜩 잡고 엄포나 놓고 이런 건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말발이 전혀 서지도 않고 권위가 서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3년을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일을 4월 10일 총선 두 달 전 정도에 김대중 주필이 여러분들 4월 10일 총선 점에는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대명 전국이니까 당신이 그냥 자발적으로 내려온 게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오늘 조선일보 일면 톱기사를 보고 떠오르는 그런 단상입니다 연통이 내려오면 대안은 뭡니까 연통이 내려와가 여러분들 3년 뒤에 여러분들 선거를 치르든 1년 뒤에 치르든 간에 국힘당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국힘당이 이길 수가 없는데 3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가 국힘당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항의하신 분이 계시는데 국힘당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시전이 끝난 겁니다 그 시전이 여러분들 끝나지 않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4월 10일 총선 이전에 내가 했던 방송을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다 지난 겁니다 때가 지난 거기 때문에 기회가 없는 건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드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타이밍을 다 놓친 겁니다 타이밍을 다 놓쳤기 때문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권력 교체를 한 것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너무나 낙담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냥 그게 현실인 겁니다 당연히 그런 현실이 일어나서 않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꿈인 겁니다 한여름밤의 꿈은 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장악이 된 겁니다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신들 체리라고 그러나 언론도 책임이 있고 국민들 일반도 다 책임이 있는 거죠 오랜만에 그 이야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도 한심해 가지고 연통이 내려오든 내려오지 않든 간에 대안은 없습니다 왜?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디 있으면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노예로 사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